안녕하세요. 저는 안리스에서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최용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RF 테스트를 왜 하는지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바일 단말기 기준으로 해서 단말기의 기본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RF 테스트 아이템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말은 기지국에 닿을 만큼의 충분한 신호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충분히 작은 신호에도 자기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테스트 항목들은 대부분 저희가 맥스파워, 레퍼런스 센스티비티 이런 항목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말이 신호를 쏠 때 다른 유저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조건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통신은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신호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원하는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항목들이 ACLR, 스프러스 에미션 마스크, RS 인턴 모듈레이션, RS 블러킹 이런 것들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말이 신호를 쏠 때 무조건 강한 신호만 좋은 게 아니라 기지국에 도달했을 때 기지국이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퀄러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항목들이 EVM, 프리퀸시 에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말이 파워를 쏠 때 자기 신호 외에 다른 리키지 신호가 생기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밴드 외에 다른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밴드를 사용하는 유저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신호도 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항목들을 보는 것들이 스프러스 에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RF 수신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단은 수신단을 뒤집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선 신호는 아주 작은 신호가 안테나로 전달이 되게 되어있죠. 그래서 단말기 쪽으로 봤을 때는 제일 처음 신호가 수신되는 부분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광대역의 특성을 가지지만 본인이 원하는 밴드의 신호만 수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호 영역까지도 수신하게 되면 회력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밴드만 수신할 수 있는 일종의 필터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수신한 신호는 아주 미약한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증폭을 해야 되는데 파워 앰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 신호를 증폭을 할 때 저희가 원치하는 노이즈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증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신단 최초에는 Raw Noise Amplifier라고 해서 LNA가 장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수신된 신호는 제가 예를 들어서 800메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LNA를 통해서 800메가의 신호가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증폭된 신호는 Differential Mixer를 통해서 Sine, Cosine를 곱해서 두 개의 신호를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신을 할 때 그 신호는 이미 Sine과 Cosine이 합쳐진 신호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을 분리해서 저희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00메가라는 캐리어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주파수를 높인 상태에서 수신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신호를 원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Local이 될 것 같습니다. Local은 Mixer를 통해서 신호가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가된 신호는 Mixer를 통해서 주파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0메가의 신호가 인가되고 만약에 700메가의 Local이 인풋이 됐다고 하면 100메가의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Differential Mixer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Sine과 Cosine은 항상 직교를 하게 되어있죠. 직교를 한다는 말은 각 신호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Cosine이 1일 때, Sine 봤을 때는 0이죠. 그러면 Cosine의 Amplitude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0이 Sine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신호를 같이 보낸다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신호 패스로 보내는 것보다는 두 개로 이용해서 보낼 때는 데이터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Differential Mixer를 써서 주파수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믹서를 쓰게 되면 믹서를 쓰게 되면 Local과 그리고 Carrier 800메가 합쳐져서 100메가의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100메가 신호 외에도 부산물적인 신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100메가만 통과시키기 위한 Raw Pass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Raw Pass 필터가 각각 Sine 값, Cosine, I 쪽과 Q 쪽에 맵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신한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거치게 됩니다. 이 디지털로 바뀐 신호는 다시 디지털 다운 컨버터에서 신호 정지를 하고 그리고 DSP에서 저희가 인코딩 했던 대로 다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신호를 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신호를 수신을 할 때 이런 Differential Mixer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Local 하나만 해서 한 패스만 사용을 하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차원적인 데이터로 신호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IQ로 신호를 분리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은 I와 Q를 2차원상에 맵핑을 시켜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복잡한 신호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 시스템에서는 항상 I와 Q로 신호를 분리해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RF 쪽에서는 저희가 Linearity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Linearity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 보시다시피 Linear System이라고 있습니다. Linear System이라고 하면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항상 일정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를 입력했을 때 지금 4가 나왔죠. 만약에 4를 입력했을 때 8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8을 입력했을 때는 16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Input에 대해서 Output이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통 저희가 Linear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Linear System의 특징은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시그널을 보냈다 하면 선형 시스템 안에서는 이 신호의 왜곡이 생기지 않고 Input된 신호가 그대로 독립적인 Output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신호의 역량을 간섭을 하지 않죠. 이런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RF 디바이스 중에 Passive라고 부르는 컴포넌트들은 이런 Linear System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나 필터 튜플렉서 어테뉴이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Linear System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Input에 대한 Output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RF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Linear적인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도 있고 Run Linear적인 시스템을 가지는 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RF 헤로드는 Passive 디바이스와 Active 디바이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는 Run Linear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un Linear이라고 하는 말은 입력 때 Output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1월 1일이 나오고 100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항상 저희가 입력 신호에 대한 Output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Run Linear 시스템에서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모닉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 F1이라는 주파수의 신호가 있죠. 비선형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보냈던 F1 신호 외에 이 신호의 2체배 곱하기 2 한 주파수의 어떤 신호가 발생하고 3 한 주파수의 어떤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신호는 저희가 원치 않았던 신호죠. 그러나 Run Linear 시스템에서 Input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RF 비선형 시스템에서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큰 Run Linear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Inter Modul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의 주파수 신호 하나 F2의 주파수 신호 하나가 비선형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F1 마이너스 F2라는 주파수 성분으로 신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원했던 신호는 F1과 F2인데 그 외에 신호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보시면 F1은 아까 저희가 위에서 봤던 하모닉 신호가 생기죠. 그 신호 외에 Inter Modulation이라는 신호로 해서 원주파수 근처에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Inter Modul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선형 시스템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모노적인 특성에 의해서 F2, 2F2, 3F2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RF 부분 중에 Active Device라고 부르는 소자들은 이런 하모닉과 Inter Modulation의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Power Amp, LNA, Mixer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Run Linear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가 TX 측정을 할 때 이런 아이템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ACLR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인접 채널에 대한 간섭, 그리고 SEM, 스프레스 에미션, Inter Modulation, Blocking 이런 테스트는 저희가 RF가 Run Linear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아이템들입니다. 하모닉과 IMD,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실제 예제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캡처했습니다.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지금 1번 신호가 원 신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제 스펙트럼에서 Run Linear 시스템을 통과한 뒤에 이 신호를 보게 되면 2, 3이란 신호가 발생하게 되죠. 보시면 이 신호의 2배, 3배 위치에 똑같은 신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Inter Modulation의 예제입니다. 보시면 M1, M2가 있죠. M1, M2의 신호에 의해서 아까 EF2, F1 신호, 그리고 플러스 신호 이런 신호들이 부차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CW라고 하죠. 주파수가, 밴드위스가 아주 작은 싱글톤의 신호를 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모듈레이션 된 신호를 쏜다. 오른쪽처럼 보시면 모듈레이션 된 신호는 저 CW 신호가 여러 개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생기는 IMD 성분들도 밀도가 높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측정하면 ACLR 인접 채널 간섭이라는 측정 항목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원 신호가 여러 개의 캐리어가 모여있기 때문에 옆에서 IMD 때문에 발생하는 부자적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런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상 디바이스가 모든 영역에서 런 리니어적인 특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저희가 이 투톤의 신호를 파워 앰프를 통과한 상태에서 측정한 화면인데요. 파워 앰프도 항상 런 리니어 한 게 아니라 런 리니어 한 특성을 가지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런 리니어 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인풋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파워 앰프의 선형 구간 안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인풋 신호를 크게 만들면 점점점 런 리니어 한 IMD 특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액티브 디바이스가 다 런 리니어 한 특성을 가진 건 아니고 런 리니어 한 특성을 가지는 구간을 가지게 되며 그 구간은 인풋 신호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ACLR을 인풋 시그널을 조절하면서 본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풋 신호가 아까 처음에는 아주 높았죠. 그래서 IMD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ACLR이 많이 떴었는데요. 인풋 신호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IMD 성분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ACLR 성분들 특성을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 인풋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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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RF의 또 하나 특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비선형 특정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용어가 좀 달라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미지 리스판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장표에서 보시면 이 RF가 저희가 원래 원했던 신호인데요. 여기에 어떤 CW 신호가 하나 있게 되면 그게 대칭 지는 지점에 똑같은 이미지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신호들을 저희가 이미지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게 또 나쁜 건 아니라 아까 앞에 믹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런 런닝이란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믹서란 부품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런닝이란 특성을 무조건 피하는게 아니라 이용한 소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F 부품들은 다이나믹레인지 동적 범위라고 하는데요. 항상 제한된 동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써야되는 단말기에 인프 파워레인지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0에서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부품이 이 모든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엠 렌즈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만 단엠 렌즈를 가지는 소자가 있는데 여기서 뭐 게인을 좀 더 높여서 이 정도로 시프팅 시키고 이 정도로 시프팅 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단엠 렌즈를 만들어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 예로 lna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RF 수신단 제일 앞에 있는 소자가 lna라고 말씀드렸죠. 이 lna는 아주 작은 신호에서부터 어느 정도 큰 신호까지 모두 다 받아들여서 증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lna 하나로서는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모드를 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lna0라고 되어 있죠. lna0는 수신 범위가 마이너스 110에서 60까지 선형성을 가집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선형제적인 구간은 파란색으로 보는 이 곡선인데요. 실제 lna 가장 낮은 신호도 하이게인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이 lna는 인풋 대 아웃풋의 신호가 B가 이렇게 됩니다. 이 인풋 신호가 좀 더 커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점점 신호 증폭이 덜 되죠. 런닝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호를 증폭할 때 이 구간을 쓰면 안 됩니다. 신호의 디스토션이 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lna 하나에서는 모드 컨트롤을 해서 하이게임 모드 로게임 모드 미들게임 모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하나 lna에서 지금 lna 모드 1으로 스위치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 lna 곡선이 아주 아래 레인지에서는 비선형 구간을 가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풋 파워가 올라가면 선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48 이상의 파워에서는 비선형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쓰지 못하죠. 그리고 lna 모드 2로 스위칭 됐을 때입니다. 2로 스위칭 된 보시면 아래쪽 그리고 위쪽 구간이 시프팅이 되죠. 그리고 lna 모드 3 같은 경우에는 중간 파워레벨에서 아주 높은 파워레벨까지 다 쓸 수 있는 lna가 됩니다. 그래서 lna 모드 0 1 2 3 을 모두 조합하면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lna가 아주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는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아까 말씀드린 lna 모드 스위치를 파워레벨별로 구분해 본 부분입니다. 처음에 점점점 rssi 앵컨 개인이 증폭되어야 될 때는 lna 스위치가 lna 모드 0 1 2 3 이런 식으로 모드 스위칭을 하게 되겠죠. 모드 스위칭을 할 때 해당되는 파워레인지의 스텝이 이렇게 있습니다. lna 개인이 증가할 때는 lna 모드 1이 켜지는 상태가 88.2 82.8 48.2 이런 식으로 모드 체인지하는 Threshold가 정해져 있구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점점 lna 개인을 감소시켜야 될 때 또 이런 Threshold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lna 모드 스위치를 할 때 한 기준을 파워레벨을 기준을 두고 얘보다 높으면 개인을 높이고 낮으면 개인을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게 파워레벨이 항상 변하게 되죠. 저희가 모바일 단말기를 기준으로 기죽에서 받는 파워는 항상 뭐 일정한게 아니라 아주 자주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lna 모드 스위치 포인트를 한 포인트로 두게 되면 파워가 이 사이에 왔다갔다 할 때는 모드 스위치가 너무 자주 번갈아 하면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lna에 부하가 생기거나 시스템에 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을 증폭시킬 때 그리고 개인을 낮출 때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을 lna의 희스테리시스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증폭시킬 때 스트레스 홀드와 감소시킬 때 스트레스 홀드는 다릅니다. 지금 앞에서는 저희가 RF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테스트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F 컴포넌트들의 특성에 의해서 저희가 RF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런 리니어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리니어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 리니어 예를 들어서 필터라는 부품은 리니어 소자인데 이 필터는 같은 제조사에서 같은 모델 넘버로 나온 필터라 하더라도 그 특성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의 패스밴드가 어떤 필터는 1dB 어떤 것들은 1.2dB 이렇게 되면 0.2dB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RF에서는 0.2라는 오차도 최대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RF 디바이스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저희가 캘리비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RF 컴포넌트들은 항상 똑같은 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RF를 모두 다 테스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RF 캘리비에이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RNA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내미 렌즈가 리밋이 있기 때문에 RNA 아까 모드 체인지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RNA 모드에 따라서 파워가 어떻게 증폭되는지에 대한 캘리브레스도 해야 합니다. 이 리미트 다이내미 렌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아까 RNA는 기본적으로 작은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하이게임 모드에 있는 RNA가 만약에 기지국에 아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하이게임 모드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인풋 파워가 너무 세서 아웃풋 시 시그널 디스토션이 일어나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감도가 다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 항목 중에 보시면 맥시먼 인풋 파워 센스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RNA 모드 스위칭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F를 또 테스트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보통 RF 서킷은 디지털 서킷 그러니까 디지털 파트를 처리하는 베이스밴드 부분과 그리고 RF를 처리하는 RF 쪽 서킷은 완전히 분리되게 설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작은 PCB에 회로를 모두 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 신호가 RF로 유기되어서 타고 넘어간다든지 반대로 RF 신호가 디지털로 타고 넘어간다든지 해서 서로 역량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EMC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되겠죠. EMC 같은 경우에는 감도를 측정하는 테스트 항목 인데요. OTA 챔버에 넣고 감도를 쭉 테스트 이 감도를 테스트 할 때 단순히 안테나의 성능만으로 TIS가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이스밴드나 디지털 신호에서 어떤 신호가 야기가 됐는데 그 신호가 RF에 흘러가서 RF 신호의 품질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TIS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P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CDMA 방식에서는 한 여러 가지 신호를 스프레드 시켜서 하나의 모듈레이션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썼었는데 와이파이나 LTE 그리고 5G 모두 다 OFDM 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OFDM은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원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아까 저희가 코사인과 사인은 직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코사인과 사인은 각각 1인 지점에 0이 지구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직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OFDM을 쓰는 이유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FDM 방식 프리퀸시로 멀티플렉싱하는 경우에는 유저 A 유저 B 유저 C 유저 D 이렇게 주파수를 각각 사용하게 되어있죠. 게다가 이 주파수끼리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가드밴드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파수와 상당히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OFDM은 지금 보시면 캐리어 하나 그리고 캐리어 두 개 캐리어 세 개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쓰게 됩니다. 중첩해서 쓰면 원래 서로 서로 신호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소 권한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PAPR이라는 악역향도 있습니다. PAPR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OFDM은 주파수가 여러 개 가진 신호를 합쳐서 보내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그럼 주파수와 다르단 말은 진동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시간도우면에서 지금 1번 신호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좀 낮구요. 그 다음에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모인게 OFDM 신호가 되겠죠. 이 신호를 저희가 동시에 한 캐리어에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 신호들이 모여서 아주 높은 지점에서 모일 때는 신호의 합이 아주 커지게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면 신호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신호의 피크 폭이 상당히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작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Peak Average Power Ratio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OFDM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왜 시스템에 있어서 단점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파워앰프를 예를 드렸습니다. 파워앰프가 리니어한 구간이 있고 런 리니어한 구간으로 임프 파워가 세지면 접어든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 신호가 그대로 직각으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낮은 신호가 인가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가 어느 정도 리니어한 구간에서 중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피크 신호가 런 리니어한 구간에 접해 있을 때는 이 신호가 디스토션이 돼서 정상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리니어한 레인지를 좀 더 넓히면 됩니다. 고가의 파워앰프나 효율이 좋은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 리니어한 레인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이런 파워앰프는 상당히 고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 소모도 상당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말적에서는 사용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류 전력적인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류 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피크 지점에 신호를 왜곡시키지 않고 청폭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리니어한 구간에 대한 마진을 두는 것을 저희가 백오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파워 컨트롤의 종료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지국 기지국에 아주 가까이 있는 단말기 A 그리고 단말기 B 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A와 B가 똑같은 파워를 송신을 한다면 기지국 입장에서 도달하는 파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A는 아주 강하게 기지국에 전달이 되겠지만 B 같은 경우에는 경로 손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좀 더 약한 파워가 전달이 될 겁니다. 기지국 입장에서 수신된 단말 A, B의 파워는 A가 높고 B가 낮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기지국은 동시간에 두 개의 단말기 신호를 받게 되는데 A 신호가 너무 커버리면 B 신호가 A 신호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지국 입장에서 B 신호를 복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는 CDMA 시스템에서는 기지국 입장에서 똑같은 파워가 도달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워 컨트롤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A 단말기는 기지국과 가깝기 때문에 B보다는 좀 더 낮은 파워, B는 좀 더 강한 파워를 송신하게 해서 기지국 입장에서 E와 B가 거의 비슷한 파워 레벨로 도달하게 해야지만 기지국 입장에서는 두 신호를 같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DMA 방식에서는 이런 파워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파워 컨트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오픈루프 방식 그리고 크롤루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혼용했습니다. 우선 파워 컨트롤을 파워를 하기 위해서 우선 단말이 기지국과 붙어있지 않은 경우 제일 처음 최초에 붙일 경우에는 단말이 수신된 단말이 얼마나 파워를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지국에서 수신된 파워 레벨의 세기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수신된 파워가 아주 크다 라고 하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까이 있으면 좀 낮은 파워를 쏘고 멀리 있으면 좀 더 강한 파워를 쏘고 이런 식으로 단말이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운 잉크 파워 기지국이 쏘는 파워 그리고 단말이가 쏘는 업 잉크 파워는 하의 합은 거의 상수값을 가지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초의 단말기와 기지국이 연결될 때는 이런 오픈루프 파워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호가 붙었습니다. 콜이 붙었으면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기지국이 단말한테 파워 컨트롤을 하는 커맨드를 지속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말이 파워가 좀 높게 쏜다 라고 했을 때는 파워를 1팁이 낮춰 근데 1팁이 낮췄는데 또 기지국이 도달하는 파워 계산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높다. 그럼 또 1팁이 낮춰 1팁이 낮춰 이런 식으로 계속 커맨드를 보내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단발이 쏘는 파워가 낮으면 계속 올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그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기지국에서 파워를 낮추라는 커맨드를 쭉쭉쭉 주다가 너무 낮아지면 다시 올린다는 명령을 주고 이런 식으로 파워 컨트롤을 콜이 붙어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워 컨트롤을 테스트하는 아이템들은 아프 파워 다이나믹스라는 3Gpp의 테스트 안목들에 이런 파워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